11월 1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삼성정자 확정 실적을 소화한 가운데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엇갈린 수급에 양대지수 희비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밸류업 등 대형주들은 쉬어갔지만 반도체 소보장 종목들은 강했습니다. 네 간밥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하락한 점은 다소 부담스러운 그림입니다. 부디 이 역시 잘 넘기길 바라며 10월의 첫 거래일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이었던 어제 외국인은 코스피 현무를 강하게 매도합니다. 여기에 대형주들이 크게 밀렸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12종목 중 삼성전자 홀로 강부합권에서 마감했으며 나머지 종목은 모두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결국 1.4%나 하락합니다. 한편 코스닥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소보장주들이 힘을 내며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와 대형주 약세에 엇갈렸던 하루 그럼 자세한 수치와 특징 섹터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실적과 미국 대선 등 경계감이 짙게 깔리면서 어제 우리시장 양대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형주들의 부지대 코스피는 1.45%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743포인트를 회복하면서 0.66% 상승 마감했습니다. 선물지수는 하락 마감하면서 341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수급상황 체크해보시면 양시장 현물에서는 완벽하게 선별적인 수급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5천억 원,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8,583억 원 순 매도하면서 지수를 눌렀고요. 코스닥 현물은 외국인이 1,5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오후 들어서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화폐 섹터가 강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핵심 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테스트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초에 테스트 사업을 개시할 계획인데요. 이 소식에 풍선과 카카오페이 등 화폐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 섹터도 상승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나사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지속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를 위한 협력에 나섰는데요. 또 민간 우주기업 주도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노스페이스와 AP위성 상승도를 켰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왔지만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뒷심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막판까지 혼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트럼프 수혜를 받았던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세마주들이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던 이슈 바로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실적 발표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삼성전자 3분기 반도체 역업익 3조 8,600억 원. 엔비디아 양 HBM3 이 검증 질문엔 유의미한 진전입니다. 실적 내용과 함께 시장 영향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수치입니다. 이번 확정실적에는 사업 부분별 실적이 담겼습니다.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와 가전을 제외한 전 사업부에서 매출이 2분기 대비 증가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반도체 부분이죠. 3조 8,600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4조 원에서 4조 2천억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를 밑돌았고요. 높은 일회성 비용과 반도체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이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적 수치의 1% 하락 출발했던 삼성전자. 장중에는 방향성을 바꿔 상승폭을 3.5%로 키웠습니다. 변화의 계기가 된 건 바로 컨퍼런스 콜이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 HBM 관련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상 시점보다 HBM3, 즉 5세대 HBM 공급이 지염됐지만 주요 고객사의 양산 테스트 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8단일 것으로 시장은 추측을 했고요. 여기에 4분기 중으로 판매 확대가 가능하다는 발언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올랐지만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4% 하락했고요. 한미반도체 등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도 밀렸습니다. 어제 소부장주들도 컨퍼런스 콜을 기점으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삼성전자 3분기 설비 투자 금액이 12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전풍기보다 3천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AI 외 뚜렷한 수요가 증가가 보이지 않는 시황을 발영해 HBM 등 고부가 제품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관련 소부장이죠.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종목들이 수의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요. HBM 관련 주도 장중 출발과는 달리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삼성전자 기술 초격차에 사활을 걸었다는 걸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3분기 R&D, 즉 연구개발비는 8조 8천7백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는데요. 앞서 설비 투자도 AI에 초점을 뒀는데 R&D 투자도 AI 메모리 반도체 역량에 집중하기로 했고요. HBM4의 베이스다이, 즉 HBM의 맨 아래에 탑재되는 부품을 내부, 외부 가리지 않고 유연하게 파운더리 파트너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내년 하반기에 열리는 6세대 HBM, 즉 HBM4 시장을 잡기 위해 파운더리 경쟁사인 TSMC와도 손을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선 이런 노력과 이번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주가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고 최근 학제는 모두 주가에 반영될 게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4분기부터 HBM 매출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다만 유의미한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 HBM 등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창립 55주년 기념식입니다. 어떤 쇄신 메시지가 나올지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원전 헤드라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헤드라인 체코 한국 원전 계약 일시보류 하루 만에 프랑스 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이의제기 기각입니다. 자 어제 원전 줄을 흔들었던 계약 일시보류 이슈부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쯤 나온 소식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신규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프랑스 전력공사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의제기를 했고 이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인데요.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는데 지연 가능성이 어제 제기되자 원전 주들은 하락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관련주는 파란불로 반응했지만 일각에서는 최종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거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특히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한 당시 기자회견을 좀 복귀해 보면요. 체코 대통령은 한국수주에 낙관적이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그리고 어제 반독점 당국의 일시 보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 사업사가 11월 10월쯤 대규모 대표단을 한국으로 보내 한수원과 세부 협상을 벌일 거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후 어제 밤 11시쯤 나온 뉴스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체코 반도점 당국은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가 15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본계약 체결이 금지된다고는 밝혔는데요. 다만 항소 결과는 60일 안에 나와 결국 내년 1월 초쯤 최종 결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며 내년 1월 결정이 나오면 3월까지의 절차와 일정에 따라 원래 일정대로 본계약이 진행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설 원전주들이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국내 원전주 해당 소식에 오늘은 반전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적 공시입니다. 암브레퍼스픽은 어제 실적 공시를 통해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277.7% 늘어난 652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라네즈 등 주요 브랜드들이 북미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 것과 더불어서 서구권의 매출 비중이 높은 코스알엑스의 실적 편입 효과가 컸는데요. 주가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71% 감소한 5,219억 원, 영업 손실은 412억 원을 거뒀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실적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시간 외에서는 2.5%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한편 류광지 금양회장이 보유 주식 천만주를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현 주가 기준에서 4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인데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설비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양은 최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자회사 SM랩의 상장 불발, 거기에 이번에 자사주 매도로 최근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어제 시간 외에서는 6%대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첨단 부품 제조자 개발 생산 전문기업인 탑런 토탈 솔루션과 드론과 로봇 레듀테크 전문기업인 에이럭스가 오늘 코스텍 시장에 상장합니다. 최근 상장주들이 염달아서 공모가를 하회하며 부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상장되는 두 기업들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암은 오늘 국내 최대 연례 기술 컨퍼런스인 암테크 심포지아 2024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올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의 도시에서 진행되는데요. 최근 퀄컴과 암홀딩스의 갈등으로 반도체도 투자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어떤 소식 들려줄지도 주시해 보시죠. 한편 베이비 몬스터가 오늘 오후 1시 정규 일집 드립으로 7개월 만에 컴백합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신인이 데뷔 1년도 되지 않아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선공개된 더블 타일도 흘리고 클릭클락의 뮤직비디오가 선공개된 지 하루도 안 돼서 천만 도회수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열풍으로 급등했던 엔터주가 다시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도 체크해 봤습니다. 11월은 부디 달라야 할 텐데 첫 거래인 오늘 다소 부담스러운 그림을 보고 출발합니다. 오늘도 종목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힘든 시장이지만 최선의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 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